화성시의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일 기준 1334명, 5월을 1301명으로 시작한 걸 감안하면 9일간 3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들어선 하루 평균 4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화성시의 코로나19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1일, 2월엔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5명대로 유지했지만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3, 4월엔 두 자릿수에 육박할 만큼 치솟았습니다. 비상이 걸린 화성시는 3월 중승부터 집단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이달 들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 아닐 거야 이러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잖아요. 지금은 검사를 빨리 함으로 해서 일단은 확진도 빨리 찾아내고 그러면 해서 약학도 빨리 이루어지고 이래서 아무래도 그런 효과도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져요. 5월 확진자들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가정 안이었습니다. 3분의 1이 넘는 12명이 가정 안에서 감염됐고 직장 내 감염이 1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5월엔 가족 모임이 많은 만큼 가족들 간의 바이러스 전파 사례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화성시의 5월 백신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백신 6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